구하하여 주시옵소서 외나거나 그나저나는 오오리 주님만 오오리 주님만을 따라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알대하여 주셔서 그녀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여주시고 구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잃었더니 하나님께서 맡겼던 담을 걸어주시고 또 앉았던 모습 풀어주셔서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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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께 주셔서 성령님께 역사여 주셔서 거듭니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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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